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햇빛 너무 좋네요, 오늘 날씨도. 햇살 좋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충청도! 오랜만에 오네요. 오늘은 지효 씨가 없죠? 이런 날은 주로 이제 커플 하는 날이죠. 커플이요? 배우 쪽이나 여기 엔터테인먼트들 차량이죠. 오랜만에 이런 레이스 한 번 해야 돼요. 대세배우 최태규 씨! 최태규 씨! 최태규 씨! 안녕하세요. 아, 기자로. 어제눈카. 아니, 우리 저 태준이가 예전에 런닝맨저 몇 년 전에 나왔죠? 저 한 2년 전에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남자 여러 명 나왔어요. 오자마자 바로 탈락했거든요. 네, 바로 탈락했거든요. 네. 좋은데요, 최태규 씨입니다. 우리 팀, 한 번! 이야! 이야! 아, 죄송합니다. 오늘 커플 레이스 한다고 해서 저는 진짜 지효이 마랑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아, 진짜. 고마워, 진짜. 아니, 또 지효이 커플 한 번은 또 괜찮아, 또 지효이. 아니, 저기 태준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또 성대모사를 굉장히 또 잘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성균 형, 이성균 형 성대모사. 이성균 성대모사 야외에서 잘 안 하거든요. 바람에 소리가 날려가서 잘 안 돼요. 근데 한 번 해볼게요. 장준이 형,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이거 진짜 똑같아. 태준이 지금 나와서 태준이한테 집중하려고 자꾸 뒤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 아니, 왜 그러세요? 누가 궁금하지? 태준이는 지효가 있잖아요. 여기서 태준 씨에 이어서 함께해 주실 분들하고 자, 나오세요. 누구야? 이 교양이 좋아서 지효야. 지효야, 너무 춥지? 지효야, 너무 춥지? 지효야, 너무 춥지? 어몽길 대장님인 줄 알았어. 지효야, 너 오늘 팝스타 같다. 어몽길 대장님 같아. 그만해. 어몽길 대장님 같아. 지효야, 너희도 진짜 괜찮다. 태준아, 너 벌써 커플 된 거 아니야? 이리 와. 세준아, 이리 와. 너 커플 된 게 아니라고. 아, 이리 와. 내 커플. 아니야, 아직 딱 지금. 왜요? 아, 나도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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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지효야, 아직 아니야. 지효야. 역시 밀어붙이는 거. 자, 두 번째 분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뭐야? 누구야? 누구야? 아, 전섬이. 아, 전섬이. 아, 전섬이. 아, 전섬이. 아, 전섬이. 아, 전섬이 노래방인데. 아, 옛날에 맥주, 맥주. 예전에 방주 짝꿍도. 아, 찍어. 11시에 지금 여기 오는데 그랬어요. 맥주 한 잔 하고 싶다. 아, 진짜? 네. 알았다. 그때 좀 그 두 분이 홈이 좀 잘 맞았나요? 어땠나요? 네. 러브라인 있었나? 아, 그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제가 커플 내에서 최초로 러브라인이 없었어요. 뭔가 자주 생각하네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야, 우린 동료야. 네. 알았어요. 아, 저기 소민 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놀아요. 저 놀아요. 아, 그래요? 저 놀아요. 저 놀아요. 저 놀아요. 소민이는, 소민이는 그냥 바로 즉설적이에요. 돌려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전국에 계신 많은 PD 여러분들, 저 가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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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민 씨 고맙으세요. 소민 씨 고맙으세요. 많이 손해 부탁드립니다. 자, 고맙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꺼나 열심히 해줘요. 소민 씨. 아, 소민 씨가 요즘 또 장안에 화제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소위 말해서 본인이 이름을 붙여서 댄스를 하나 췄어요. 어떤 댄스죠? 아줌마 댄스. 이거를 댄스 동영상을 올렸는데 여기 또 많은 분들한테 조금 화제가 됐었죠? 네, 화제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무슨 소리가 됐죠? 웬만한 요리도서 다 챙겨 먹는데. 이럴 거 들어가. 이럴 거 들어가. 이럴 거 들어가서. 이럴 거 들어가서. 못 봤다. 이제 볼 거다. 이제 곧 화제가 된 우리 전소민 씨의 아줌마 댄스. 아줌마 댄스. 이 자리에서 한번 봐야 될까요? 네, 갑자기 이렇게. 아, 그럼요. 갑자기 화제가 그냥. 원, 투, 쓰리, 포. 주민 씨. 주민 씨. 화제 안 되겠는데? 또라이가 됐어. 또라이가 됐어. 또라이가 됐어.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졌어. 자, 그러면 세 번째 분 또 한번 보셨을게요. 난이 굉장히 춥습니다. 오케이. 이럴 정도면. 아, 츄. 아, 츄. 아, 츄커플. 아, 츄커플의 이세혁. 아, 츄커플. 아, 츄커플의 이세혁 씨. 아, 츄커플! 아, 츄커플. 오랜만에 왔네. 아니, 그 아츄커플로 이제. 이제 그 유니. 화제가 돼서. 이 음악이 나왔습니다. 아, 츄커플. 세훈 씨 같은 경우에 또. 멤버까지 함께 주셨네요. 지금 누가, 저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좀 제일 좋아하고 계세요? 반팔을 입고 계신 분. 리안나, 리안나. 반팔을 입고 계신 분? 반팔을 입고 계신 분? 반팔을 입고 계신 분. 반팔을 입고 계신 분? 아니, 그럼 빨라이겠는데. 아, 오랜만에 왔네 아니, 그 아추 커플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돼서 이 음악이 나왔었습니다 아, 세용 씨 같은 경우에 또 공기까지 안 계셨네요 지금 누가, 저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하고 계세요? 반팔을 입고 계신 분 리안나, 리안나 반팔을 입고 계신 분 반팔을 입고 계신 분? 아니, 그런 걸 또 빨리 올라가겠네, 잠깐만 자, 나왔어요! 아니, 반팔을 어떻게 입고 계신 분? 아니, 반팔은 아닌데? 아니, 반팔은 아닌데? 아니, 안 해, 안 해, 안 해 아니, 안 해, 안 해, 안 해 아니, 아니, 안 해, 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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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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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말고 또 모름찬이? 차라 강아내한테, 차라라 씨 아니, 진짜로 반팔이 문제 없네 와, 실물고자 진짜 예쁘시네 와, 진짜 이게 너무 비춰요, 지금 아니, 이거 지금 너무 치울 줄 알아요? 아니, 근데 봄옷이라고 주셔가지고 강한나 씨는 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무용을 좀 하셨어요 아, 어쩐지 무용을 하셨어요 우리 저, 발레를 좀 하셨죠? 네, 근데 제가 한 9년, 10년 배우고 와, 9년을 배우셨어? 진짜 아, 1, 아, 2 아, 1, 아, 2 아, 1, 아, 2 발레는 그렇구나 누가 할 사람아 아, 도양아 아, 도양아 너무 컬처를 모른다, 정말 컬처를 모른다, 정말 너무 컬처를 모른다 간단하게 할까요? 네, 네 대단한 건 아닌데 지금 9년 하셨으면 뭐 그래도 오, 야, 우와 발이 이게 오, 야, 우와 발이 이게 대단해, 발? 아,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잠시만요 혼잣말이 되게 많으시네요 아, 이게 응원한 건 아닌데 벌써 끝났을 시간이에요 빨리 할게 빨리, 빨리 네, 네, 네 대인공 상황이 있었나 보다 아, 예 아, 예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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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병원! 동글병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글병원! 동글병원 커튼인데? 컬처를 넣어보는데 아트를 넣어보는데 자 다음 분 바로 한 번 모셔볼게요 나오세요 박진주! 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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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적! 자 우리 박진주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씨가 약간 그래도 오늘 계절에 딱 맞게 입으셨네 네 기분 좋습니다 영화 써니에서 보셨죠? 써니에서 욕쟁이 소녀를 굉장히 자리매김한 친구거든요 일단 욕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욕 좀 부탁드릴게요 재승이 형한테 해주세요 저한테 해주세요 근데 초면에 해보겠습니다 선배님은 어디 베이커리 출시냐 시빵놈아 어디 베이커리 출시냐 시빵놈아 시빵놈아 뭐라 그랬어요? 어디 베이커리 출시냐 시빵놈아 진짜 대단합니다 진주씨가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데 오늘 노래를 한 곡 살짝 불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이 아시는 오나라를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사실 여기 또 어울려요 이 노래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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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 가다라 가다라 주가나 아나니 아녀녀노노노노나니 보관하셨을거에요 모셔오겠습니다 나와세요 어헤 엄지 아 이거 나와 이거 나와 역시 눈빛이 안 흔들려 역시 걸그룹이야 엄지! 눈빛이 안 흔들리잖아 우리 여자친구의 엄지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들 공주님이신데 우리 엄지씨도 말 그대로 엄지공주라서 일단 우리 여섯 분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셨고 여기서 이제 오늘 짝꿍을 좀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면 됩니까? 커플 선정 미션은 공주 같은 네 얼굴입니다 여성분들은 제한시간 10초 동안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남자분들께서는 그 자화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특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좋네요 10초야 10초 저 미안한데요 자기 자화상 길도 오늘 의상하고 똑같이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자 쓴 사람 모자 쓴 사람 모자 그리고! 본인 마음대로 그리시면 돼요 아 긴장돼 지금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돼 자 준비! 10초 너무 짧다 10초에 그릴 수가 있어? 10 10 10 10 10 8 모자를 그려놔! 5 모자를 그려놔! 5 5 모자를 그려놔! 4 5 4 4 5 5 1 야 여기까지! 이거 뭐야? 야 이거 누구야? 이렇게 생긴 소리도 나왔어? 진짜 모르겠다. 야 이거 꽃은 뭐야? 어 이거 어묵길 대장님 아니야? 저 진짜 지효이가 고르고 싶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아니야. 지효 이렇게 못 그려. 이거 진주 아니야 진주 아니야? 진주네. 아 근데 지효 이렇게 못 그려. 그럼 저는 꽃을 모르겠어. 맞아 맞아. 어 잡았다 잡았다. 잡으면 끝! 저 바꾸고 계세요. 진주? 느낌이 느낌이. 자. 안 바꾸시겠어요? 마지막 기회죠? 좋네. 아 저 안 바꾸겠습니다. 자 하하 한 발장 나와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이거 누가 봐도 진주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진주 아니야? 진주 아니야? 진주 아니야? 진주 아니야? 진주 아니야? 진주 아니야? 광수 광수 광수. 광수 기대해야 된다. 누군지 알 것 같아 궁금해요. 자 광수씨. 둘 셋. 왜? 또 전소민이야? 또 전소민이야? 또 전소민이야? 소민아 왜? 소민아 왜? 소민아 왜? 아니 왜? 아니 다시 돼서 좋지 않아? 아니 왜? 아니 왜? 누구를 하고 싶은데? 나도 광수야. 나도 광수야. 나도 광수야. 나도 광수야. 나도 광수야. 나도 광수야. 나 웃긴다. 잘 웃겼다. 멈출 수 없어. 멈출 수 없어. 야 잘됐다. 오늘 이 커플 쥐곡합니다. 이 커플 쥐곡해요. 이 커플 쥐곡해요. 서른만에 힘들어하는 커플들. 석진이 형 나오니까 바짝 긴장하시는데요. 잘 풀뜨리고 결승기였는데. 기난 형. 내 중에 한 명이야. 내 중에 한 명이야. 기다려. 오케이. 자, 자, 누굴까? 하나, 둘, 셋. 자. 누굽니까? 여자분.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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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좋아서. 자기가 자기 아닌 척했어. 그러니까. 저거 안 좋아서. 지금 환나 씨가 나를 쳐다봤어요. 지효 언니 그림을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발 봐주세요.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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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조이지?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봤는데. 자, 김용 씨. 참. 이렇게 끝났네? 자, 하나. 둘, 셋. 가운데, 가운데.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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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하나, 둘. 둘, 둘, 셋. 오! 셋. 오 삼촌과 조카. 야 너무 잘 들렸어. 좋다. 지금 서로가 마음에 들어하는 커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나와있어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엄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엄지, 이거 대놓고 엄지 아닙니까? 지효 진짜 우리 둘이 과학하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효. 맞았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대준아 너밖에 없다. 안 그래도 오늘 커플레이스 한다고 해서 저는 진짜 지효 누나랑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perpetual 네일이 좋아던 지민아 고마워, 대준아 너밓은 오되고 싶었습니당